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하고 링크를 눌러 무료 종목을 신청하세요. VIP와 똑같은 종목으로 제공됩니다. 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하이드로리튬이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좀 상한가가 나오면서 장대양봉이 형성이 됐거든요. 이거를 기준으로 해갖고 추세가 좀 전환이 됐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조건은 뭐예요? 여기 라인을 이탈하지 않고 버텨주는 게 일단은 1차적인 조건이 되겠죠? 버텨줘야지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가다가 다시 한번 레벨업하는 모습이 연출될 거예요. 주가가 막 올라가요. 그 다음에 막 떨어져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들이 옆으로 눕게 하는 이런 양봉이 하나 나올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양봉이 이 양봉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주가가 이렇게 밀리지 않고 버텨 내려간다라고 하면 21선이 떨어지는 각도가 옆으로 눕겠죠? 그러고 나서 여기서 뭐가 나와요? 레벨업하는 양봉이 또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양봉을 기준해서 21선이 옆으로 눕다가 이렇게 우상향을 하는 모습을 연출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눌림받고 지지받고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나오는 게 일단은 주식의 가장 기본적인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이게 고점 대비해서 여기까지 너무 많이 밀려 내려가 있는 상태이고 이미 4월 달부터 1, 2, 3, 4, 5, 6, 6개월 동안 밀려 내려갔죠. 그러니까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기간이라든지 조정 구간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리튬 가격이 잠깐 동안일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 라인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오다가 이렇게 반등 구간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고 그 흐름이다라고 했을 때 3만에서 2만 5천원, 2만 2천원, 2만 5천원이죠. 이 언저리도 볼 수도 있고 조금 더 높게 보면 3만 5천원까지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다가 뭔가 이슈가 좀 더 붙어준다라고 했을 때 리튬 관련해서 이슈가 붙어준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더 상승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더 흐름을 체크하면서 그 매도의 구간이라든지 반등의 구간은 우리가 체크하면서 봐야 되겠고 지금 당장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서 추세를 전환하고자 하는 액션들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여기 라인은 일단은 이탈하지 않고 버텨내는 그런 모습이 연출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만 좀 참고하셔서 따라오시면 되겠고 일단 오늘 양봉이 나오긴 했어요. 21선을 돌파하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기 라인은 좀 직...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하고 링크를 눌러 무료 종목을 신청하세요. VIP와 똑같은 종목으로 제공됩니다. 내려가면서 양봉이 나왔고 내일 이렇게 조종이 나올 수도 있고 은봉이 나올 수도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저점 라인 지켜주면서 옆으로 눕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큰 걱정을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제 영상 올려드리면 영상 댓글에다가 링크 달고 있죠. 이거 클릭하시고 화면 연결되면은 이렇게 연결이 됐고요. 여러분 무료 종목 신청을 눌러주세요. 저희 허브경례TV랑 단기 매매를 할 건데 VIP랑 동일한 종목으로 매매를 할 겁니다. 당연히 수익은 따라갈 거고요. 이것도 중요하죠. 근데 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지금처럼 시장이 어려울 때 여러분들의 마인드라든지 여러분들의 패닉, 공포 이런 것들을 조금 컨트롤하거나 시장에 대한 조언을 해줄 사람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수요일 날,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이런 식으로 저점을 깨버리는 이 어마어마한 하락폭을 보셨죠. 그러면서 반대매매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이 흐름에 나도 모르게 혹시 손질을 한 거 없습니까? 여기에서 공포심에 공포에 좀 휩싸여갖고 나도 모르게 클릭을 해갖고 손질을 확정한 거 없으세요? 이렇게 공포심에 나도 모르게 대응을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시장을 일단 조금 더 냉정하게 보면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하시면은요. 뭘 망설입니까? 저 허브경례TV 무료 종목 신청 이걸만 눌러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